대전 충남지역 중소기업들이 다음 달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중소기업중앙회 대전 충남지역본부가 중소기업체 27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 전망 조사 결과, 9월 대전 충남 중소기업 업황 전망 건강도 제수는 전월보다 6.1포인트 상승한 85.4를 기록했습니다.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추석 연휴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음 달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.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는 100 이상이면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,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.